기아 자동차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35%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아차는 올해 1분기에 매출액 11조 800억 원, 영업이익 7천억 원을 기록했고, 단기 순이익은 7,800억 원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가 증가하면서 작년 동기보다 35%나 줄었고, 단기 순이익도 35%가량 감소했습니다. 매출액도 원화 강세와 준중형 이하 차급 확대 영향으로 6% 줄었습니다. 기아차는 특히 현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 비중이 높아 최근 노조의 특근 거부로 인한 생산 감소 영향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됐습니다.